남편이 바람피우면 그 여자가 그렇게 미워? 미워! 죽이고 싶은 만큼 쌤 목걸이를 가져갔을 때 혜진쌤이 왔었어요 이름이 효정인가 서정인가 언니분 맞아요?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? 계속 이러면 쌤 비밀 못 지켜요 당신 딸이 자꾸만 날 긁어요 이렇다 내 아들 잘못되면 어떡해요? 유나야 엄마가 마을에서 날 내쫓으려고 해요 내가 엄마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죠? 마을에 언니와 피를 나눈 진짜 가족이 있어요 찾아보려고요 그 가족이 누군지